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무안회도 올겨울 처음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여보 봐봐요. 콧발바닥이 나왔는데? 어 대박. 얘는 좋다.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지금 피해 6억 있습니다. 오늘 이거 못 뽑으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 벌 테니까 5억 9천 9백 90만 원이 남겠네요. 아 추워 추워. 겨드랑이에 땀 좀 낼 만큼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. 겨드랑이가 너무 차갑잖아요 여보. 겉살은 차갑고 속살은 차갑습니다. 인고 끝에 수확이 끝났습니다. 여보 얼굴에다 때리기 없이 해요. 그래도 얼굴 때리려고. 안 돼서 얼굴 때리려고. 난 페어플레이해 여보. 난 스포츠맨 정신이 있단 말이야.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한 10년 차 부부 앞에서 추위도 사르르 녹아버리겠습니다. 네, 또иш מח불들 가득